여러분들 지금 성별이 형이 구독자 좀 있으면 5만명이에요.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꼭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특별 게스트로 10만 유튜버 홍지선 선수를 모셔봤습니다. 박수 부끄러워? 뭐 그러고 그래?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살짝 맛보기로 서로 손만 잡고 좀 어떤 느낌인지 탐색? 탐색? 탐색은 아니지. 한번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이걸 못하겠어. 유튜브 유튜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텐션을 높여야 돼. 그게 안 돼서 형은 EBS 느낌으로 가는 거야. 너는 예능 느낌으로 형은 그게 안 돼. 예능까지 달려고 하면 텐션을 막 떠올려야 되는데 난 빨리 포기했어. 소소함? 네 소소함이.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지승이가 체급은 80kg인데 손 두께나 이런 거는 유재형급? 손 크기는 크지 않아요. 근데 두께감이 빵? 형 자민꺼 어때? 엄청 두꺼워요. 여기가 아니 뭐 넣으신 거 아니에요? 실러... 뭐라 하지 이거? 실리콘 넣었어. 넣으신 거 아니에요? 여기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볼록해요. 뭔가... 여기가 클 수는 없거든요. 근육이 아니거든요. 아? 무슨 골절된 거 아니에요? 이게 근육이 아니에요. 원래 골절되면... 제가 옛날에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는데 여기가 튀어나왔거든요. 골절됐을 때 일어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다. 좀 네모... 네모해지지 않았나? 아니 그러니깐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네모예요. 저거... 뭐지? 어떤 느낌이냐? 여러분... 어? 딱... 약간 이거보다 좀 더 네모... 네모스러운... 스펀지박! 네모 바지 스펀지박으로 만들고 있지. 아니 왼손은 어때요? 왼손은 안 하잖아. 왼손은 저랑 똑같아요. 잡아. 왼손은 저랑 똑같아요. 아니 오른손은 형이 이렇게만 봐도... 아니 뼈인데 이건 근육이 아니에요. 형이 거기 성형외과 알려줘? 안 돼. 코에 넣는 걸 여기다 떴어. 아니 그런 거 수술을 한 거 같은데 약간 자국이 하잖아. 하하하하하하 살짝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, 여러분? 손 두께가 다르죠, 지금? 반칙 아니에요, 반칙. xeneland balloon 손을 서로 살짝 잡아봅시다. 아.. 너무 너무 두꺼워요, 형 진짜. 아ologique의 손? 이렇게 안 잡히겠다, 안 잡히겠다. 도웬이가 불편해. 하하하 특이하다. 대단하다.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. 부 부 부 으 으 저기 이거 이상해. 하하하 빠르 표현이 어떠냐 하면 범 voting 이상해요. 아마 최근에 성열이형을 잡아본 보연 이형, 도훈이형 오오 오오오오! 아 손이 이상해 딱히 표현이 어떠냐면 이상해요 아마 최근에 성결이 형을 잡아본 봄연이 형, 도은이 형 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손이 이렇게 직각으로 될 수 있지 아.. 이제 한 달 안 남았죠 우리 회트남 이제 넘기고 바꾸는 시합전이라 못하고 손만 한거야 이렇게 잡아 봤어요 팔씨름 선수들은 손 잡으면 대충 느낌 의자랑 아 그렇죠 지승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번엔 내가 이꼈다 아 아닙니다. 진짜 손이 뭘 넣었어요. 진짜 제가 제 생각에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진짜 실리콘을 넣으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형 소개시켜줄게. 가격도 싸. 저는 좀 더 크게 해서 티나게. 아이 티나게. 아이 티나게. 나이 못 잡게. 사실은 특별한 훈련법이 있어. 제가 볼 때 좀 다듬은 것 같아요. 약간 그 사포 같은 걸로 보통 이렇게 긁으면 갈리잖아요. 다듬은 것 같아요. 직각으로. 직각. 살이 아니에요. 살 느낌이. 돌려치기. 컨텐츠는 될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사실 베트남이라고 해서 서로 막 경계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원래는 또 지승이랑 친했었고 서로를 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. 친했었고. 지금은 안 친한 건가요? 자주 와.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제가 정말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인정하는 그런 선수예요. 이렇게 체급 대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한국에 절대 없어요. 앞으로 홍지승 선수 많이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팔씨름 정말 더 크게 발전해서 우리 같이 해외대에 나가서 같이 메달거리고 새각기를 양쪽에서 서로 잡고 휘날리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 지금 성결이 형이 구독자 좀 있으면 5만 명이에요. 일단 들어가 딱 접속을 하시면 영상에서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꼭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구독 이거 주의 설정인게 아닌데 좋아요 해주세요 왜 형 좀 도와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되요 여러분들 저랑 성결이 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대한민국 팔씨름 화이팅! 대한민국 팔씨름 화이팅! 대한민국 팔씨름 화이팅! 2, 3, 4, 3, 4, 4, 5, 6, 7, 8, 8, 9, 10